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시스템의 김승훈이에요. 2020년 7월 16일이고 7월 16일 제가 전역한지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전역한지 10년이 되는 날이고 저는 지금 예비군 훈련도 끝났고 저는 작년부터 민방위에 편입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는 안 부르나 봐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는 안 부를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민방위는 간다 올해는 안 갈 가능성이 커요. 아마 예비군은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 민방위는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 예비군은 또 군 준비 이런 태세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 민방위는 거리두기 때문에 그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라인업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이따가 상황 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제 군대 시절 경험 얘기를 따로 한 적은 없어요. 막 그냥 제 토크 속에서 제 이런저런 노하우 이런 얘기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관계 이런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 썰이 좀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제 군대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군대 얘기 말고 제 군복무 시절 얘기만 제가 따로 한 적은 없어요. 네 컨텐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 10주년을 기획을 해서 한번 그냥 제가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22.5개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몰라 하다보면 그냥 얘기가 좀 어디로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네 군대 시절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주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네 그런 좀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올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저녁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래서 나름 그래도 구색은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PPT는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PPT는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유의사항 이런 건 따로 없고 자 군복무 기간 2008년 9월 2일 화요일에 입대해가지고 2010년 7월 16일 금요일에 전역을 했어요. 730일 기준으로 47일이 단축된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22.5개월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사업이 그 2008년 1월 입대자부터 1일씩을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육군 기준이 18개월까지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요 이제 부대 재편 작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제1야전군하고 제3야전군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두 야전군이 하나의 작전군으로 통합이 됐다 그래요. 음 그렇고 그 통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원래 이병장정들을 춘천 102보충대하고 의정부 306보충대대 여기를 이제 모았었는데 보충대는 이제 해체가 됐죠. 요즘은 그냥 아예 바로 이병하는 부대로 가죠. 육군훈련소는 예외고 어쨌든 뭐 그렇게 가고 그래서 렉이 심하게 걸렸다구요? 음 렉이 이렇게 심하게 갈 일은 없는데 음 뭐 어쨌든 지금 램 소모가 조금 많긴 한데 뭐 진행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네 뭐 혹시 뭐 버퍼 심하게 걸리면 화질을 좀 낮춰서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전기휴가가 그래서 30일 중에 하루 단축이 돼가지고 29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이 그 30일 이상 단축됐기 때문에 전기휴가가 하루 줄었어요. 음 그래서 3차 전기가 9일이 됐구요. 그리고 2009년부터 개편된 전기휴가 제도에 의하면 전기휴가를 꼭 10일짜리로 묶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5일씩 2번을 가도 됐었어. 2009년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행정제도가 그런데 이제 저는 대대 참모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한 번 쪼개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참모부에서 전기휴가 5일 간다고 하면요. 주말 끼고 5일 갔다 오라 그래요. 일이 바쁘다 이거야. 음 주말 끼고 5일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기간에 2명이 못 나가요. 음 일이 심하게 자리가 비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정부 306 보충대대 입대를 했어요. 9월 2일에 가족들하고 동부간선도로를 그 앞바차로 동부간선도로를 달려가지고 의정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동부간선도로로 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딱 그 시기가 도로망이 조금 애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그 뭐냐 일산에서 의정부 구간 있죠. 일산 통일로 의정부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일산 통일로 의정부 퇴계원 구간이 좀 늦게 개통이 됐어요. 민자 구간으로 근데 거기가 개통되고 나서는 뭐냐 가족차로 픽업을 하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그 김포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그 그냥 통일로 통일로 나들 목적으로 그냥 그 양주 양주요금소 그쪽으로 해서 갔었거든요. 그게 더 빨랐거든. 거리는 좀 길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입대할 때는 동부간선도로로 갔어요. 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306 306 보충대대 거기를 입대를 했는데 좀 거기가 생활관이 신식 생활관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 이거 알 거예요. 그 옛날 옛날 뭐 5인용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생활관 하나 크기 딱 있고 진짜 길게 샥 늘어서서 그 양쪽으로 그 뭐냐 내무실이 있고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때는 좀 그런 그 길게 가운데 중대행정반이 있고 그 양쪽에 길게 어 이렇게 있는 그런 생활관이 있었는데 그런 생활관까지는 아니었어. 306은 그냥 그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그 분대 분대 하나가 한 생활관을 쓰죠. 그런 그런 정도가 됐었는데 아니면 이제 분대 두 개 뭐 그 정도가 한 생활관 쓰는데 거기는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직사각형으로 방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에 침상이 있고 그리고 이 침상에서 한 뭐 원래는 한 1,9,8짜리 뭐 그 정도의 이 뭐시냐 그런 그 생활관이 있어요. 그런 생활관이 있는데 음 일단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활관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구겨넣은 거지. 엄청나게 사람을 구겨놔요. 보충대는 거기서 이제 구겨넣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끼리 그 전국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니 그 정말 그 초면에 그냥 정말 그 그전에 뭐 안적도 없는 사이기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침상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그러기 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땅만 보고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그 그러다가 이제 눈 마주치면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어 저기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런거 정도는 뭐 좀 물어보죠. 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음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보통 3박 4일을 거기에 있어요. 보충대 3박 4일이 있는데 이 보충돼 있는 3박 4일 동안 일단은 두 번째 날에는 그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해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면서 이 일단은 그날 혈압재고 피 뽑고 뭐 키 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신체 사이즈를 그 조사를 해요. 음 중계는 2시에요. 기본적인 신체 사이즈부터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아픈거 있는 사람 뭐 이런거 이것 때문에 그 다음날 국군양주병원 정밀 검사를 하러 갈 사람 뭐 이런걸 뽑아요. 근데 이제 나같은 경우도 원래 조금 그 아픈데가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군의관한테 얘기했더니 솔직히 거기 군의관이 좀 차갑게 대하는거야. 웬만하면 그냥 입대해라.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나봐. 그래가지고 별로 그 군의관의 행동에 좀 실망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의욕을 잃고 입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셋째 날에 그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보통 전투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사제옷들을 다 벗어요. 정말 그 뭐냐 러닝셔츠 팬티 양말 이런거 다 벗고 전부 다 그 보급된 옷으로만 입어야 돼. 그래서 정말 그 팬티까지 그 정말 이 이 팬티까지 정말 이 장정소포에 다 구겨넣어요. 막 거기다 보면 이제 팬티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때 하는 날 밤부터 이제 외로웠나봐. 외로워가지고 그 팬티에 그런 그 체액이 좀 묻어있는 걸 그 장정소포에 접어서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 음 어쨌든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때 첫날밤부터 외로웠던 장정이 있더라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충대에서 진짜 약간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의미없는 교육 이런거 교육시간이 이런거 있구요. 약간 목사 얘기는 별로 좀 귀에 잘 안들어온 것도 있어요. 생각 그랬는데 어쨌든 셋째 날 저녁에 그 셋째 날 저녁에는요 그 이제 그거를 갔어 셋째 날 저녁에 종교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306 보충대대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시절처럼요 개신교 교회 있고 개신교 어느 종파교회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불교 사찰이 있고 그 불교 그냥 기도하는 법당이 있고 그리고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는데 그래서 성당을 갔어요. 성당을 갔는데 이게 그 성당에는 군종병은 있는데 배정되는 신부님은 없어요. 대신에 이 신부님이 그 원래 그 26사단 주임 신부인데 주임 신부가 그 그러니까 그 불물이 성당 주임 신부인데 그 일요일 아침에 306 보충대대를 파견을 와요. 일요일 아침에 306 파견을 오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 그 다음에 306 파견 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일요일 원래 오전에 그 점심 딱 직전에 이제 그 사단 성당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신교대를 가요. 일요일 오후에는 신교대를 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뭐 공소도 가고 어쨌든 뭐 이제 신부님이 보통 예하부대 공소들을 다녀요. 그 사단이나 군단급 신부님들은 그 군종교구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군종교구 가는 신부님들은 군번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신학교 시기 때 의무적으로 그 휴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서품 연령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사로 군대를 가거든요. 병사로 군대를 갔을 때 병사군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군종교구로 파견 가는 신부님들이 대위임관을 하기 때문에 군번이 두 개예요. 대위로 임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은 대위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26사단 신부님이 그 저녁에 와가지고 미사를 한 거야. 근데 몰라 그 신부님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 의 신부님인데 좀 젊었어. 좀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그 그 군종교구에 있었었고 그 어쨌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성당에 계시는지 뭐 나중에 뭐 제 이런 관련 아마 저하고는 근데 인연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306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 신교대에서 그 그 그 26사단 당시 주임 신부님이었던 분이 신교대까지는 내가 봤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신부님은 전혀 그 신부님은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어쨌든 그래서 306 보충대 미사를 했는데 그날 내가 복사는 또 선 거야. 뭔가 경험은 있었는지 내가 어쨌든 뭔가 그 해본 사람 있냐 해서 복사는 섰어요. 그 그 2시라니까요. 어 0시가 아니고 2시예요. 지금 거 중계권 없어요. 뭔 소리야. 어 그러니까 내가 2시부터 한다고 했지. 내가 아프리카 TV 스포츠 다 확인해보고 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까지 그 306 이제 9월 5일 아침까지 306이 있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해요. 그 자원 분류가 되는데 그 이제 난수로 추첨을 한다? 난수로 추첨을 하는데 그 근 뭐냐 내가 입대했을 때 그 뭐냐 보충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내가 있었 뭐냐 중계시간 누가 이상하게 보고 와가지고 하여간 이 와중에 컨텐츠 방해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원분류 하는데 그때 이제 교육기간 때 했던 그 간부들이 했던 말이 이번 기수는 철원은 없다. 원래 그 306 보충대 대해서 자원을 그 삼군지역이 삼군지역이 수도권 더하기 철원이었어요. 철원이 강원도인데 삼군지역이 된 이유는요. 말이 강원도지 그 이제 서울에서 갈 때는 그 수도권 쪽에서 가는 게 철원 쪽이 더 길이 원래 잘되어 있었잖아요. 그 철원에서 동쪽으로 가면 화천이잖아요. 어쨌든 철원 화천 뭐 물론 춘천에서 화천으로 해서 철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 음 5번 국도가 그렇긴 한데 이 어쨌든 이 철원 쪽은 사실 수도권 쪽에서 보내요. 그래서 삼군지역에서 분류를 했는데 음 어쨌든 이번에는 뭐 삼사단 육사단 팔사단 없대는 거야. 삼사단 육사단이 최전방이거든요. 철원은 중에서도 최전방 알죠? 삼사단 백골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삼사단 이제 백골을 가는데 에 백골을 가는 게 아니고 백골은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삼사단은 없었는데 오사단으로 배정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사단은 저기 사단 본부가 전국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연천 쪽 전방이죠. 음 연천 신탄리 그쪽 전방이고 음 어쨌든 네 그쪽으로 뭐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정이 됐어. 배정이 됐는데 자대가 이군지사고 신교대가 26사단이래. 음 그래서 근데 이군지사는 딱히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군수 지원사령부 그 부대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단급으로 가면 보통 사단이 관할하는 그 부대 지역이 있어요. 딱 일정 지역들을 딱 관할을 해요. 그런데 그 일단은 이군수 지원사령부는 사령부는 의정부래. 사령부는 의정부 시내야. 근데 거기서 예하부대로 가면 어느 지역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게 불안했어요. 내가 근무할 자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된 거지. 자 어쨌든 신교대를 갔어. 신교대를 갔는데 그래서 그 이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리고 이 기간에 추석연휴가 있었고요. 이 기간에 추석연휴가 있었고 지금 이제 26사단 해체를 거쳐서 사단은 8사단하고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와 기계와 보병사단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 30일에 사단이 해체가 됐다고 들었어요. 사단은 해체가 됐는데 어쨌든 신교대는 양주에 있었어요. 양주 어딘가 있었어. 그냥 그 옆에 신천이라는 하천이 그 뭐냐 있었다고 신천이라는 그 근데 이 신천이요 한강의 지류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 의정부까지는 중랑천이 올라오잖아요. 그 지도를 좀 그 지도를 보자면요. 그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지도가 자 여기 이제 중랑천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중랑천은요. 여기 의정부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이제 백석천 이거 백석천은 그 여기 양주 백석흡하고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그 하천이고 근데 여기서 중랑천이 일로 올라가? 여기까지는 그래 중랑천이야. 응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둔천 이 남방저수지 어둔이저수지 여기 어둔동 이 어둔저수지 여기가 한마음이잖아요. 한마음 수련원 근데 이쪽으로 간게 아니고 남방동에는 부대 사격장이 있었어. 어쨌든 중랑천은 한 이쯤에서 끝나요. 응 중랑천은 이쯤에서 끝나고 중랑천은 여기 양주에서 끝나고요. 그러면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신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이 신천은 네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이 덕정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신천은 여기 이제 동두천부터는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남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 신천이 신천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한탄강을 만나요. 한탄강의 지류였던 거야. 갑자기 막 하천이 신천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백서급 어딘가가 그 사단 신교대였대요. 요 근처 어딘가가 사단 신교대였고 어쨌든 그런데로 간 거야. 양주 어딘가로 갔는데 음 그래서 그 신교대 앞에 있는 그 하천은 아니 신천이라길래 어 저기가 중랑천의 지류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한탄강의 지류였던 거 남쪽으로 내려간 하천이고 북쪽으로 올라간 하천이었다는 거 한탄강 한탄강의 지류였고 그렇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사격훈련하려고 걸어다니고 각기전투 훈련하려고 걸어다니고 어쨌든 그런 그 길거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대 밖으로 걸어서 훈련 나갈 때요 맨날 그 사단 앞문으로 안 가고 맨날 뒷문으로 간 거야 그 교육대 그 교육대 앞문으로 안 나가고 맨날 뒷문으로 내보내요 그 왜 왜 뒷문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행군할 때도 맨날 뒷문으로 나가 맨날 뒷문으로 나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뒷문으로 갔었고 그 그래서 이제 뒷문으로 맨날 나갔는데 근데 이제 뒷문으로 나가면 그래도 나름 약간 그 어디 읍 약간 어디 읍 읍내 같은 그런 동네가 나와요 막 길거리 구경하는 그런 건 있었어 막 걸어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제 뭐냐 지금 이게 뭐냐 그 뭐 이제 훈육 훈육 조교들 하는 말들이 길거리에 뭐 여고생 여대생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딴 딴 생각 하지 말라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사격 훈련 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마 그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 여기 도락산 뭐 이쪽인가가 아마 그 우리 그 야외종합 그 이제 야외종합훈련 행군에서 훈련하고 또 이제 그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는 그 행군 그런 그 행군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행군을 하는데요 그 갔던 길을 막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 그냥 어디론가 계속 그냥 그 몇 바퀴를 걷고 그리고 막 되게 이상한 길도 막 하고 하여간 뭐 되게 막 밤이니까 그 몇 바퀴를 막 돌고 막 그러는게 막 왠지 걸었던 길을 막 또 걷는 것 같고 그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보충대에서 삼박사에 있었다가 사단 신병교육들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자대까지는 보충대에서 이미 다 뽑아요 그 몇 사단 가고 뭐 어디 그런 것까지는 뽑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군수 지원사령부 쪽 부대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체 신교대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인근 지역 신교대로 위탁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거기서 제일 가까운 신교대가 양주에 있는 26사단이었던 거지 지금은 해체된 사단이라서 그냥 여기다 대놓고 그냥 그 제목으로 쓴 거예요 해체된 부대라 저 지역이 없으니까 지금은 음 하여간 그랬는데 그 어쨌든 되게 26사단 신교대가 시설이 되게 신식이긴 했어요 음 되게 최신 생활관이었고 그 조교들 생활관은 거의 침대가 있더만 음 그러니까 기관병들은 침대 생활관이었고 그 훈련병들은 그 최신식 침상 뭐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음 어쨌든 뭔가 좀 하필은 좀 빡셌고 빡센 기수였고 그 하필이면요 훈육이 병장이었어 훈육이 그 현 그 이제 이번 우리 기수에 투입됐었던 훈육하고 조교들 중에서 짬밥이 제일 일바였던 거야 짬밥이 제일 일바여가지고 이제 아마 그 해 연말에 전역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소대 담당 훈육이 나하고 동갑이었던 거야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겁나 완전히 애같이 생긴 애였어 근데 걔가 평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짬밥이 제일 세니까 그 다른 소대의 훈련병까지 다 그냥 통솔이 가능했던 거야 어쨌든 그 그래서 이제 나랑 면담을 하는데 자기는 나이를 얘기를 안 했었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기수 끝날갈 때쯤에 이제 중대장 정신교육 시간에 이제 중대장들하고 그 조교들하고 훈육들하고 그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 나이로 공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응? 뭐야 나랑 동갑이었어?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 날 그 수료식 때 그 수료식 때 약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료식 때 이제 잘 있어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응? 막 조교도 얘들아 잘 가라 막 이러고 흠흠 근데 좀 이게 그렇지 나는 하필이면요 수료식 전날 밤에 우리 소대 훈육이 당직 근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뭐 그런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죠 응 그런 얘기 할 기회는 없었고 근데 이제 수료식 하고 나서 좀 그렇게 되게 시끄러울 거라는 거 알았는지 훈육이 자기 훈육실에서 안 자더라고 응 원래 훈육실은 그 이제 훈육 훈육이 자는 방은 그 각 생활관별 그 훈련병들 그 있는 그 방 옆에 이제 그 방 옆에 싹 붙여 있어요 살짝 조그만 칸으로 한 칸이 있어요 그 훈육실은 근데 진짜 훈육은 거기 그 조그만 방에서 잔다는 게 그것도 참 뭐 그래요 응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조교들 중에서 그 뭐냐 우리 기술을 담당했던 중대 말고 다른 중대에 사실 과 동기가 있었어 과 동기가 있었는데 뭐 걔는 조교니까 그리고 뭐냐 우리 쪽 중대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뭐 식당 이외에는 뭐 만날 일이 없었죠 식당 이외에는 만날 일 없었고 그냥 뭐 어차피 그렇게 친했던 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친했던 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히 어디 걔도 나를 딱히 어디로 부르진 않더라구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훈련소에서 이제 행군을 했는데 그 행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소대에서 날 좀 괴롭혔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짜증나 하는 그런 애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넘기려고 그랬다 그때 우리 소대 안에서 그게 끝났으면 다행이야 그랬는데 이게 다른 소대 훈련병들이 이거를 그 뭐냐 훈육 다른 훈육들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다른 훈육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막 얼차를 시키는 거야 얼차를 시키면서 나는 또 일어서래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소대에서 날 좀 짜증나게 했었던 그 훈련병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이 걔네들이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징계 떴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군장구보한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훈육지도관 이라는 부사관이 있었어 훈육지도관 이라는 부사관 그 부소대장이 직접 점오를 들어와가지고 훈육지도관이 당직근무서면서 그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전체 얼차려 시키고 뭐냐 전원 군기교육대에 입소한다 전원 군기교육대에 입소한다 근데 원래는 그 다음 주말에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군기교육대를 입소했는데 이게 나 때문에 막 다른 그 서른 몇 명이 다 그 군기교육대를 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다른 소대 애들 얘네들 왜 까발렸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그 어쨌든 그래서 군기교육대가 이제 놀토 때 놀토 때 군기교육대 그 교육시간이 있는데 원래는 그 훈육지도관이 직접 했어야 되잖아 엄청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훈육들끼리 대충하고 시간만 떼고 끝는 게 그냥 그 뭐냐 그 그냥 군장 매고 군장 매고 그 연병장 그 그냥 몇 바퀴 걷고 끝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훈육지도관이 그 주말에 휴가였던 거야 하필이면 훈육지도관 아니 그 주말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 군기교육대 담당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렁처럼 끝났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 근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주에 야외종합 훈련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무슨 나오자 없이 행군을 졸려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그 40km 그 완전군장 행군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 행군 후반부에 사실 그때 좀 막 골반도 좀 안좋았었 어가지고 그 야외종합 훈련 때 하루는 제가 그 주간에 못 굴르고 야간에만 굴렀고 주간에만 굴르고 주간에만 잠깐 열회되어 있었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하여간 그렇게 결국 주말에 열회자 교육을 하긴 했지만 주말에 열회자 교육을 하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아니 뭐냐 야외종합 훈련 끝나고 원래 그 중간에 이제 국군의 날이 있었어요 국군의 날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전투유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수만 국군의 날 때 네 훈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명절 추석 연휴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훈련을 했었으면 훈련이 6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수가 좀 그 중대장이 좀 꼼수를 쓴 거 좀 빨리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식수인원 계산을 좀 잘못했었대요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기수였는데 몰라 행정병이 뭘 실수를 했었나봐 306하고 그쪽 신교대 사단 그쪽하고 어쨌든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기수여가지고 그 뭐냐 그 다음날 토요일에요 아침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침밥이 없어가지고 원래 증식용으로 그 여분이 있었던 컵라면을 그냥 그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라면을 준 거야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 어쨌든 뭐 그런 해프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증식류로 쌀국수라는 걸 처음 먹어본 거야 쌀국수를 먹어봤는데 약간 라면 스프 같은 쌀국수를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이야 편의점에 그런 쌀국수가 몇 개고 있지만 음 그런 쌀국수가 지금은 몇 개고 있고 하는데 그 어쨌든 음 그런 쌀국수를 그때 처음 먹어봤었다 음 그래 쌀국수를 먹었는데 뭐 그냥 먹을만은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뜨거운 물이 확실히 있었다면 먹을만 했겠죠 뜨거운 물이 확실히 있었으면 그 진짜 그런 먹을만한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 음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런 쌀국수를 먹었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자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10월 10일에 그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순이가 현우가 이제 우리 그 신교대 같은 소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생활관을 썼는데 막 근데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가 그 칸막이가 있었어요 중간 칸막이가 있었는데 반대 칸에 있었어 현우는 그래서 그 반대 칸에 있었고 그 어쨌든 뭐 그랬었고요 음 어쨌든 그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대까지는 같이 갔어 현우하고 현우하고 그땐 대대까지는 같이 갔는데 그 그래서 이제 대대까지는 같이 갔는데 나는 이제 전국에 있는 5,6,2 중대로 갔었고 현우는 그 양주에 있는 5,6,3 중대로 갔어요 음 대대는 보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천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나는 이제 보직을 변경을 해가지고 참모부로 왔지 보직을 변경해가지고 대대 참모부로 왔고 그 대대 참모부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뭐냐 교육 교육대 생활관 거기서 뭐냐 선진병원 캠프 그거를 하기는 했었어요 선진병원 캠프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 2등병에서 1병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렇고 음 어쨌든 그 선진병원 캠프가 있었는데 그 어쨌든 네 그 우리 군번이 2008년 9월 군번이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동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좀 그랬어 동기가 별로 없어서 좀 그렇게 대대에서도 진짜 동기 없이 나 혼자니까 맞고참들이 5명이었어요 맞고참이 5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맞고참들하고 조금 그냥 얘기는 좀 많이 맞고참들하고 좀 얘기를 조금 가끔씩은 했던 것 같아 그냥 좀 같이 뭐 라면 먹거나 뭐 이런거 왜냐면 맞고참들하고 같은 달에 전역을 했으니까 음 난 동기가 없었고 어쨌든 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보직 변경을 대대참모부로 왔고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있었던 완전군장 헹굴 때 무릎이 내려갔어요 좀 연골연화증 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대의무실을 입시를 했었고 입실에 있다가 근데 이제 그 내무생활은 입시를 했고 이제 그 내무생활은 입시를 입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 12월에는 뭐냐 참모부 업무는 그 앉아서 일관은 봤었어요 앉아서 일관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월 중에 결국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십자인대도 아니었어 몰라 만약에 이때 십자인대로 수술을 했었으면 나는 아마 의무조사를 한 끝에 한 3월에서 4월쯤에는 아마 저녁휴가를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 가는 십자인대였으면 어쨌든 그랬으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입원 중에 일병으로 진급을 했고요 음 입원 중에 일병으로 진급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요 퇴원을 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체육대회 기념으로 그 포상으로 그 이제 성과제를 써가지고 특박을 써준 거야 음 성과 성과제 특박을 써줬는데 하여간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나갔어요 음 뭐냐 대대장이 그 휴가증 이런거를 엄청 풀어줘가지고 그날 바로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어 체육대회 포상들을 그래서 그때 막 그 가족 면회 오고 여자친구 면회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외박을 보내준 거야 음 그래서 그때 다 외박을 보내줬고 음 하필이면 일요일에 행정보고관이 그 당시 행정보고관이 좀 그 근무중이었었다는 거 음 그날의 근무였다는 거 좀 약간 그런 문제 그 근무중이었는데 좀 한 명이 복귀가 늦어버려가지고 그 한 명이 복귀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 좀 한동안 좀 그 암흑기가 있었어요 참모부에 암흑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5 그 5월 중에 내가 그 다른 병원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원휴가가 청원휴가로만 3일 10일을 써버려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 그 이 이것 이것 때문에 약간 전기휴가 열흘이 빠져버리고 신병일호의 박도 그때까지 못 갔어요 어쨌든 그랬고 근데 이제 무엇이냐 어쨌든 내가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뭐 검사를 할 게 있었어요 하도 막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좀 심했었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심혈관 질환 쪽이 뭐 있나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아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입원검사를 했었어요 입원검사에서 그때 내가 그거를 해봤잖아 그 뭐냐 허벅 허벅지에다가 그 동맥에 그 혈관을 뚫고 그 이제 내시경을 하는 그런 관상 동맥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뭐냐 혈관이 그 동맥 경화가 막혀있으면 거기서 스탠트 시술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뭐냐 동맥 경화 증세가 있다 더 이상의 군복무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그때 전역을 할 수 있었을 거야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수술을 받고 수술 수술급 시술 그 검사였죠 근데 그때 진짜 막 정말 내가 되게 그런 약간 그런 굴욕을 되게 많이 겪었던 게 이제 좀 그 허벅지를 지혈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마려워서 그 일을 보고 싶은데 옆으로 몸을 못 굽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워서 일을 봐야 되니까 결국 그 이제 거기에다가 그 원래 그 수술 중에 대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소변관을 꽂아주거든요 소변관을 꽂아주는데 그 소변관 그 꽂아주는 거 그거를 중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꼽았다 빼는 거야 근데 진짜 그거 할 때의 기분은요 하필이면 그 여자의사가 온 거야 여자의사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그런 뭐 이상한 생각을 했겠어요 못하지 응 허벅지는 지혈 중이지 하여간 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응 어쨌든 진짜 그 지혈 때문에 겁나기 힘들었었고 응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그 약간 그 좀 수치스러운 약간 그럴 정도에 까지 각오를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딱히 그런 이상은 없었다는 거야 딱히 그런 이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뭐냐 남은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조금 쉬다가 그래서 복귀를 했어요 집에서 조금 쉬다가 복귀를 했고 그 근데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 그 내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그 난리가 났던 게 이제 사령부에서 감찰이 온 거야 내가 휴가를 출발했던 날에 사령부에서 급감찰이 왔는데 그 누가 생명의 전화? 뭐 이런 거를 걸었나 봐요 전화로 그 완전히 초말년 병장이 말년 병장이 그래서 그 무슨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완전히 그 다 까발려가지고 그래서 소원수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나는 그 그 중에 휴가를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끓긴 일 없어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이제 대놓고 그동안 뭐 있었던 뭐 여러가지 그 비리들을 다 끌겄나봐 그래서 내가 그 휴가를 복귀했던 날 그때 행복안이 보지 케임이 결정이 난 거예요 사령부 그 인사대기 사령부에서 그 인사대기 해가지고 보지 케임이 결정이 났고요 응 그래서 그 그 보지 케임이 결정이 났었고 그 하여간 그때 이제 보지 케임이 된 거야 내가 그 갔다 오는 동안 그 행복안은 보지 케임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휴가 끝나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니까 이제 행복안이 그 임시로 행 그 행복안하고 그 탄약현황관 겸 겸했던 그 간부가 온 거야 이제 다음에 그분도 상사진급을 했는데 내가 전역하기 전에는 그 어쨌든 그래서 좀 바로 옆사무실이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좀 그냥 좀 친했고 약간 그래서 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뭐 그랬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때 진짜 갑자기 젊은행복안이 되니까 오 근데 이제 그분은 옆 옆부서하고 계속 막 그 뭐냐 이제 좀 그 바빴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그 이제 바빠가지고 좀 이제 아예 유격훈련이 끝나고 그 정식행정보고관 인사가 새로 온 거예요 음 새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난 이제 한 상병이 될 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에 그 뭔가 참모부 뭔가 좀 그 운영체계가 안 맞았던 거를 다시 그때 바로 잡아가기 시작을 했죠 음 이제 그 바로 잡아가기 시작해서 이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일병 때 그 체육대회 때 나는 몸 꽝 선발대회에서 사실 휴가증까지 못 땄어요 나는 그 외방만 나가는데 휴가증까지 휴가까지는 못 땄고 음 하여간 그랬었고 이 어쨌든 휴가까지는 못 땄었고 그리고 이제 뭐냐 그 어쨌든 근데 그때 남순이는 몸 짱이 돼가지고 휴가를 나갔어 포상휴가에 나갔어 하여간 그렇게 이제 나는 청원휴가 갔다 오고 나니까 행복환 잘려있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환이 나를 또 비정캠프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캠프 이런 게 약간 뭐 복무 부적응 병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교육 병사들 교육 차원에서 그냥 권장적으로 보내는 캠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약간 그런 그 권장 이런 걸로 간 것도 있긴 있어 아무래도 이제 그 입원도 했었고 막 중간에 막 보직 변경도 했었고 좀 하여간 여러가지 그런 난리가 났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비정캠프를 갔다 왔었고 음 그래서 난 비정캠프를 한 두 번인가 갔어 음 그러니까 그냥 비정캠프 한 번 가고 포스트 비정캠프 한 번 가고 음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고 어쨌든 그 무릎 수술의 여파로 이제 나는 그 유격훈련 때 음 이제 그 유격훈련 때 나는 이제 못 굴렀지 유격훈련 때 못 굴르고 그 그 뭐냐 이제 고정근무를 섰어요 유격훈련 때 이제 고정근무를 서가지고 약간 이 고정근무를 섰었는데 그때 남순이가 조결을 하고 있더라고 음 그래서 걔가 나를 굴린 적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그런 딱히 그런 한도 없고 음 뭐 어쨌든 그랬어 그때 그랬고 그래서 나는 이제 7월쯤이 되어서야 신병위로 외박을 갔고요 그 근데 그때 진짜 막 일병오봉 그때였는데 딱 군복무 1년 남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좀 나를 그 되게 다들 막 괴롭혔었어 병사들이 그래서 그때쯤에 내가 진짜 막 음 좀 좀 되게 다른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휴가를 나왔을 때 그 한 진짜 몇 사람 안 만났는데 이제 복귀하기 전날 밤에 이제 아는 누나를 만났어 아는 누나 만나면서 근데 그 누나도 그때 상담을 받고 있었대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그런 좀 힘든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뭐 좀 그런 거 관련 얘기들을 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누나는 네 6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 엄마가 돼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 음 나 그러면 이제 상병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병점이 됐을 때 상병점이 됐을 때 약간 그 이제 신종플루가 이 거의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대대 이발병이 외박 갔다 왔다 신종플루가 걸려가지고 하필 그 이제 휴가 외박이 통제됐던 시기에 대대전수 대대전수 훈련을 썼고 그래서 그때는 진급신고식도 없었어요 진급신고식도 없었고 어쨌든 이제 뭐냐 그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간 그 뭐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무릎수술을 했었잖아요 무릎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완전군장 행군으로는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완주를 못했어요 결국은 결국은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완주는 못하고 그렇게 그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있어가지고 휴가도 못 나갔고 원래 내가 음 한번 좀 그 휴가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휴가가 한번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10월에 영절 중에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영절 중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젊은 행보관이 한번 상사가 한번 반려를 시키고 그 7월에 처음 왔었던 그 행보관이 한번 반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11월 음 11월 말 그 마지막 휴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11월 말에 그 후반기 정신교육 끝나고 휴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휴가가 통제가 된 거야 그 신종풀료 때문에 그 약간 신종풀료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전국 통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증 눈물을 눈물을 머금고 휴가증을 찢었지 눈물을 머금고 휴가증을 찍고 그 다음에 휴가증을 찢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내가 일병 상병 이럴 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났을 때였어요 음 좀 뭔가 정 붙일 사람도 없었고 진짜 다 정 붙인 사람도 없었고 그 하필이면 그 사실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약간 마음에 뒀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상병 때쯤에 걔 이제 싸이월드를 몰래 들어가 봤어 몰래 들어가 봤는데 좀 남자친구 사진이 있더라고 둘이 커플샷 찍은 게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더라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때도 휴가를 못 가고 이때도 휴가를 못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기휴가가 이때 통제돼가지고 2010년 1월 폭한기 끝나고 5일 나갔고요 그때 5일 나갔고 그 다음에 그때 5일 나갔고 상 2차 정기휴가의 두 번째 5일을요 나는 병장이 1호봉 때 갔어요 그때로 이제 휴가가 늦어진 거지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신종플루가 있었다 신종플루가 있어서 좀 그런 격리 막 휴가 갔다 오고 외박 갔다 오고 그러면 막 격리 있었고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했던 사람들 중에서 꿀보직인 사람들은 그 꿀보직인 사람들은 그 약간 일과를 아예 쬐고 근데 이제 군대가 뭐예요 군대가 병력들 그 별의별거 일거리 만들어서 막 노가다 시키는 데잖아 격리됐던 애들이 뭘 했냐면요 막 그 소각장 청소 막 이런 거 하고 뭔가 물건 나를 거 있고 그러면 격리 중인 사람들 시킨 거야 격리 중인 사람들이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는 또 참모부였으니까 참모부인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사무실 와서 일해라 그리고 퇴근은 격리로 해서 가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래서 일 보러 뭐 갔었던 것 같아요 음 대신에 이제 그거를 했었지 격리하는 동안 막 뽀그리도 눈치 없었고 다른 중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격리 해제됐을 때는 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러 가지고 셀프로 가고 참 그랬었어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장이 됐는데 어쨌든 병장 때 근데 이때쯤부터 갑자기 막 진급 측정이 막 빡세지고 그래가지고 그 막고 참 두 명이 진급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한 명은 그 막고 참 한 명은 대대전술 때 포창 받아가지고 조기 진급을 도전했었는데 그 조기 진급이 두 번 다 누락이 돼가지고 나랑 같이 진급을 했고 두 번 다 떨어져가지고 자동 진급으로 나랑 같이 진급했고 그 한 명은 한 번 누락돼서 나랑 같이 진급했고 그래서 나랑 진급 측정을 같이 했는데 그 이제 나랑 진급 측정은 그 그냥 같이 했었고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원래 체력 측정에서 내가 윗몸 일으키기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를 들어가는데 내가 팔굽혀펴기는 1급 나갔거든요 2급만 해도 되는데 근데 교육훈련관이 내가 팔굽혀펴기 하는 모습을 뭐 그 애가 막 웃겨 죽을라 그런 거야 어? 무슨 막 팔굽혀펴기를 뭐 그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아니 그 뭐냐 주변에서 고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팔굽혀펴기 뭐 밑에 누구 있냐고 난 그런 거 생각 안 한 건데 나는 지금도 그 방식의 팔굽혀펴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음 그랬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래 달리기는 체력 측정 그 3km 달리기는 아마 3km 달리기였을 거야 근데 간발의 차로 떨어진 거야 간발의 차로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 교육훈련관이 그냥 사실 내가 그때 좀 그 보직의 특성상 그 이제 관심보직이었던 거예요 관심보직 약간 관심병사 뭐 이런 쪽에 있었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진급시켜줬어 어 어쨌든 그리고 병장 때 있었던 말년 때 있었던 그 체육대회 때 남순이는 몸짱 선발대회를 또 우승했어 휴가증 또 따갔지 그리고 이제 저녁 1개월 전에 대대전수 훈련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1,2차전은 그 뭐냐 대대전수 훈련 평가 전 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조별리그 1,2차전은 그 그때 봤어요 1,2차전은 그 아예 점호 시간대에 축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정식 점호는 안하고 당직사령이 축구보라고 한 거야 축구보고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전은 새벽 경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들 못 보는데 나는 이제 그 뭐냐 불침 중앙연관 불침원 제일 마지막 시간대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장 내가 짬이 있잖아 내 위로 없잖아 내 위로 없으니까 그 지휘통제실에 그 TV 켜놓잖아요 당직사령 자고 있는 거야 당직사령 자고 있고 어쨌든 나는 몰래 몰래 중간중간에 순찰하면서 보고 어쨌든 뭐냐 일어나니까 와 16강 16강 가고 뭐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강전 때는요 그 16강전은 원래는 그 취침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었는데 그냥 보라고 했어 16강전은 그냥 보라고 했고 그 어차피 그 그 그 부자 빼고는 보라고 어쨌든 그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서 봤고 이제 16강전에서는 졌죠 16강전에서는 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녁 전 휴가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 전 휴가 나가면서 그냥 학교도 한번 가보고 음 되게 좀 이곳저곳 좀 돌아다녀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승전은 집에서 봤고 결승전은 집에서 봤었고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일단은 영화배우 조연지씨 조연지씨가 있었는데 그 군견병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류스타였다 보니까 막 일본에서도 막 그 선물 이런게 막 오는거에요 과자 선물 막 이런게 그래서 팬들이 막 이런 선물들을 막 보내오니까 그 뭐냐 팬레터 이런거는 본인이 챙기고 그 주전부리 이런거는 그 대대생활관에 다 뿌린거야 그래서 막 그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하고 빼빼로데이 이때 진짜 오지게 먹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랑 빼빼로데이 이때 조연지씨 때문에 어쨌든 아마 조연지씨가 내 얼굴을 보면 대충은 아마 알거 같기도 한데 알아는 보겠지 혹시 군대 어디 있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음 어쨌든 그럴거에요 그 근데 이제 전역 이후에 저는 그 봉원훈련 소집점검 이런거를 그 원래 있었던 부대가 아니고 거주주의 기준으로 군사특기에 맞춰서 갔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소집점검 훈련 때 그때부터 2016년부터 바뀌었죠 그 자기 출신부대로 그 자기 출신부대로 가는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간부들 잠깐 뭐 그냥 만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조연지씨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아쉬웠던건 그거에요 아 그때 내가 조연지씨하고 셀카는 찍어둘걸 그러면 그때 내가 인스타에다가 그 조연지씨 셀카 인정해가지고 그 같은 대대 전우였다 이런걸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음 어쨌든 조연지씨 전역하기 전날 밤에는 당직사령이 그날 소대장이었거든요 그 중대에 그 중대에 소대장이 그 특별히 뭔가 뭐냐 작별인사도 해주고 음 그리고 그리고 이 작별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냐 다음날 전역하는 날 토요일에 전역했거든요 조연지씨가 진짜 그날 아침부터요 그 그 부대 위병소 앞에 팬들이 엄청나게 온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와도 된다 해가지고 막 어쨌든 그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내가 그때 댓글에 이런게 달렸을거지 붙인거야 어 길거리 방송하다가 이제 마주쳤는데 글쎄요 뭐 그때 이후 실제로 본적은 또 없어 한번 봤어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음 은 만난적이 없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아직 뭐 만난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딱히 네 딱히 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간호장교들 간호장교들이 몰라 내 병동에 있었던 간호장교 중에서 한 두 명인가 세 명인가가 조금 이제 좀 이뻤거든요 그 약간 딱 그 마스코트 약간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되게 제일 친했던 간호장교는 성당에 나왔었어 토요일마다 그 육군단 주임신부님이 그쪽 양주병원 쪽 그 성당을 그 미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 하여간 그때 이제 왔었는데 약간 그러다 보면 이제 간호장교들도 미사를 하러 오거든 그래서 이제 같은 병동에 내가 있었으니까 되게 잘 챙겨준 거야 되게 막 그 챙겨줬었고 그 어쨌든 되게 약간 그 구예선씨 닮았던 그 장교가 있었어요 구예선씨 닮았던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근데 아마 내가 한 만년 병장쯤에 혹시 그 사람 그 출생연도를 대충 나이를 대충 알았으니까 한번 싸이월드를 찾아봤다 결혼했더라고요 장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전쟁기념관 옆에 그 육군회관 있죠 거기서 결혼식을 했더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그때의 간호장교들은 다들 나보다 누나들이었을 테니까 응 뭐 다들 살고 있겠지 그리고 그 우리 대대에서요 여자 부사관들 중에서 나랑 동갑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년 때 그 사람이 인사행정관이었는데 그 원래 기존의 인사행정관이 출산휴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인사행정관 대리를 했는데 그 인사행정관 대리를 하면서 그 이제 좀 근데 이제 나랑 동갑이었는데 서로 동갑이라는 건 얘기는 안했지 했는데 이제 이제 내가 전역하는 날 그 대대장 앞에서 전역자 신고 하고 인사행정관이 실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녁 면담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나이 어떻게 돼? 하면서 내가 87년생이라고 하니까 음 자기가 동갑이라는 건 얘기 안하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래 나가면 성공해라 그랬는데 근데 얼굴은 조금 이쁘장하긴 했는데 조금 말이 되게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만나긴 좀 무서웠어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녁 이후로 실제로 얘기까지 나눠본 사람은 네 남순이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의무병이었던 애가 나한테 한번 그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는 한 적이 있었고요 전화는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그 이외에 아 후임 몇 명이 내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뭐 결혼식 한다고 진짜 결혼 빨리 한 애도 있었어 애 생겨서 하지만 뭐 그랬다는 애도 있어요 참 그 그냥 저녁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냥 그냥 되게 가볍게 오늘 이렇게 좀 그냥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 그냥 잘들 살고 있는지 나 모르겠다 뭐 남순이야 뭐 잘 살고 있는 거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음 남순이야 지금 팝이니까 그 내가 남순이가 아직 팝이가 아니었을 때 홍대 길거리에서 마주쳤었거든요 근데 뭐 현우 방송 열심히 하죠 게스트 섭외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나하고는 같이 뭔가 그렇게 남순이 남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같이 한 적은 없는 게 이제 컨텐츠 방향이 카테고리가 좀 그 안 맞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풀렸다기보다는 그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연락을 안 했으니까 뭐 알리가 없죠 소대장이야 나보다 한 살이 많았던 소대장한테도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사는데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뭐 별로 군대 사람들하고는 내가 연락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에서는 네 현우가 이렇게 그 같이 얽혀있는 인맥이 된 거죠 그 하여간 뭐 군대 동기가 팝이었다는 거 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현우랑 또 나중에 방송에서 어떻게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그때쯤에는 좀 약간 뭐냐 좀 잘 내가 좀 더 잘 됐을 때 만나야지 글쎄요 뭐 일단은 한번 이번에 그 저녁 10주년을 맞이해서 한 80분 정도 오늘 좀 시간을 할애를 해봤는데 그냥 그냥 내가 생각나는 얘기들 다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얘기들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주쯤에 지금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약간 내 전반적인 인생과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중계가 없는 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보다 아예 그냥 더 좀 일찍 방송을 켜서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아마 그러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냥 오늘 그냥 제가 이리저리 좀 떠들었던 컨텐츠 그냥 노가리 컨텐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토트넘 중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